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연자분은 General Principles of ICH M7이라는 주제로 동아 ST 김주미 수석 연구원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김주미 연구원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이렇게 큰 자리에 서서 발표하는 게 정말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떨리는데요 일단 가능한 편한 마음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이드라인 RCH M7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알려지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요즘에는 어느 학회나 가도 한 번 이상은 다들 들어보셨던 가이드라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 이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 그러더라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걸 한 시간 이상씩 할 이야기가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가지시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거를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숙제하고 계시니까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그냥 쭉 한 번 자세하게 한 번 나도 훑어본다 라는 마음으로 듣고 같이 다시 한 번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구나 라고 리마인드 하시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구성을 살펴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이어서 7개의 노트가 들어가 있고 영어 설명 그리고 어펜딕스 순으로 이렇게 목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저는 이 RCH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각각 하나씩 가능하면 거기에 1번부터 9번까지 노트를 포함해서 전체 가이드라인 양이 약 한 페이지수로 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한 시간 동안 하니까 처음부터까지 가능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 어떤 범위로 적용이 되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무엇이며 기존에 이 가이드라인 2014년도에 처음으로 스텝 4로 고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적용되는 그리고 그 이전에 허가받았던 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으로 하는 불순물의 종류는 뭐가 되는지 있는지를 섹션 5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섹션 6에서는 불순물의 유전독성 이런 평가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7번에서는 이런 불순물 평가를 하고 났을 때 기준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섹션 8에서는 이것들을 품질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섹션 9에서는 이것들을 IND&A 제출 시 어떻게 자료를 꾸미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ICH M7R1이라는 하는 가이드라인은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잠재적 발언 위해를 제한하기 위해 의약품 중 DNA 반응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M8R1이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이게 불순물이라는 품질 쪽에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고 그리고 이 DNA 반응성 바람위해 이런 단어들은 사실 독성 쪽에서도 많이 접한 단어다 보니까 두 분야가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사실 한쪽을 파고 들던 사람들이 사실 이 가이드라인 봤을 때는 자기가 접해보지 못한 용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사실 처음에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몇 번씩 봤더니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나머지 ICH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고요 이거에 대한 컨셉이 나온 건 처음에 발표된 것은 2008년도에 FDS 드래프트 버전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스텝 4로 정식으로 고지가 된 것은 2014년도 6월에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실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쯤에서 해외에 IND나 NDA 이런 자료를 신청하게 제출하면 그때 첫 번째 질문이 GTI 관련 자료를 갖추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지원으로 해서 해외에서는 반드시 그런 자료들이 요구되고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부록 부분이 더 추가되어서 현재로서는 2017년도 5월에 발표되어 있는 ICH M7 R1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자료가 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을 받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발표한 부분은 사실 R1에 대한 부록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연자분이 발표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말 그대로 M7에 대한 서론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상황을 보시면 이미 잘 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이신 분이라면 식약처에서 올 초에 발표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 발사탄에 있는 M&D 이슈 때문에 이것들의 한 번 GTI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가까운 것보다는 회자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올 초에 식약처에서 드디어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을 개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저희들도 국내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자료들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시행 시점을 보면 이 고지가 3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유예 기간이 1년 6개월이고 그래서 진리적으로 이것이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2020년도 9월부터는 이것의 규정을 따라서 유전독성 발암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안정성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IND나 NDA 자료를 제출할 때 여기서 뒤에 추후에 이런 안정성 입증 자료를 어느 정도 구축해야 되고 얼만큼 리뷰를 해야 되고 자료를 갖춰야 되는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항상 처음 준비를 할 때는 최악의 케이스를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1년 6개월이라는 부분들이 다행히 저희가 공정개선을 잘하고 물질 관리를 잘해서 바람 위에 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 GTI 이슈들이 공과하는 기간보다 리미트로 관리가 잘 된다면 사실 천천히 준비해도 문제가 없지만 하다 보니까 공정에서 어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GTI 이슈에 있는 물질들이 반드시 있는데 막상 AMG 유전독성 시험을 해봤더니 양성으로 또 판별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저 또 TTI로 관리를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퍼더스터리를 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최악의 시단을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 AMG 시험만 해도 보통 시험 기간이 GLP 기간에서 수행을 하는데 2, 3개월의 최소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앞에 AMG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물질 또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여기서 양성에 대해서 또 퍼더스터리를 한다 그러면 그 이상의 또 시간이 또 더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준비하는 건 최소 그래도 6개월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RCH 가이드라인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딱 첫 번째 인퓨리티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인퓨리티 관련 가이드라인은 벌써 그 Q 부분에 있어서 4개의 가이드라인이 벌써 이미 있는데 굳이 또 이 가이드라인이 왜 생겼냐라는 부분이 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그 Q 부분에 있는 그 인퓨리티 관련한 가이드라인 4개를 살펴보시면 Q3A, Q3B, Q3C, Q3D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Q3A는 알다시피 DS에 대한 인퓨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고 Q3B는 DP에 대한 인퓨리티 그리고 Q3C는 레지드 솔벤트에 대한 인퓨리티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요 Q3D는 엘리벤터라인 인퓨리티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RCH M7은 이런 그 RCH Q3A, B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 논클리니칼 세프티 스터디인 M3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완해서 상호 융합적인 내용들을 모두 칠다 보니까 M7의 영역, M의 영역에 들어가고 M7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보시면 기존의 Q3A나 B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나오는 불순물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을 하고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지침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M7은 이런 불순물들 중에서 대다수의 불순물을 떠나서 그중에서도 특히 GTI 즉 제노톡식 인퓨리티에 대해서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주 목적에 따라서 뮤타제닉 인퓨리티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여기에서는 이 GTI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 결정을 하고 확인시험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공정에서의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하고 위의 관리 수준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만큼 갖춰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입니다 당연히 2014년도 6월에 고시가 됨으로써 이후에 시행되는 임상단계 IND, ND 시청을 하는 새로운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완전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시판되었던 의약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일부 효과가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고려를 해야 되는 예를 보시면 합성 과정 중에 변경이 생겨서 이 원료의약품에서 새로운 불순물이 생성이 되거나 기존에 나왔던 불순물보다 허용 수치가 높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이나 포뮬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변함으로 해서 새로운 분해산물이 또 생성이 되거나 기존의 분해산물보다 허용 범위가 또 높아지는 분해산물이 생성이 될 때는 또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위에도 평가 부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허용 가능한 캐슬 그 유한 영향을 미치는 적응증이나 이런 용량의 변경 등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이 GTI 관련한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적용 제외되는 범위가 있는데요 알다시피 M7은 케미칼에 대해 적용을 받고요 생물학적 제재라든지 생물공학적 제재, 펩티드, 그리고 올리고 유클레타이드, 방사성약품 등등 생약 제재 이런 것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워낙 바이오약품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케미칼 쪽에서 개발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경험치가 아직 저희 국내에는 그렇게 많은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ICH-S9에서 정의되고 있는 그 진행성 암을 적용증으로 하는 그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 M7은 제외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리고픈 자체의 치료 농도에서 이미 그 API 자체가 유동 독성이 있다라고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API의 유래성으로서 유동 독성이 나을 때 정확한 그 물질의 유전 독성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비변이원성 불순물 기준으로 관리가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허가 제품에 이미 첨가제는 착향제, 착색류, 향료 등의 사용례가 있던 그런 부분은 이거에 별도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제의약품의 포장에 관련돼서 침전물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의 물질들도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을 살펴보면요 이 가이드라인이 유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즉 DNA 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DNA 리액티브 서브턴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아우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GTI, 즉 유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임퓨리티만의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전 독성 물질이라 함은 변이원성과 비변이원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변이원성은 DNA 반영성을 하는 부분이고 낮은 농도에서도 DNA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어서 돌연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고 이런 돌연변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암 유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암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해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관리에서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특히 변이원성 있는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박테리아 복귀 돌연면 즉 AMG 시험에서 이게 잘 판매하는 코릴레이션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변이원성에 대한 확인 부분들은 대부분 1차 시험은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이 AMG 시험으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변이원성 시험은 직접적으로 DNA 반영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거가 일반적으로는 어느 역치 이상이 되면 변이원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유전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 역치들은 아주 높은 용량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수준에서 우리가 사람에서 노출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 독성 물질임을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유전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앞에서 언급한 AMG 시험을 통해서 어셀을 통해서 유전 독성의 양성인지 음성인지 DNA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방법이 있고요 그 이외에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간접적인 방법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큐사 프로그램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전 독성의 포텐셜을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 지금 이어서 이미 바람성에 관련된 연구자료가 없는 케미칼의 유전 독성 예측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큰 원칙은 일단은 TTC라는 독성학적 역치 개념을 도입해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TTC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감수성이 높은 동물종에서 가장 감수성이 높은 종량 유발 부위에 대해서 종말 발생률이 50%인 용량을 사용해가지고 단순 선용 외사업을 통해서 종량 발생률이 100만 분의 1으로 계산한 값이 되겠고요 이런 TTC 값은 매우 가장 보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값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바람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독성학적 유전 독성학적 정보가 없다고 했었을 때 관리 기준은 TTC로 산출되어 있는 1.5 마이크로그램 퍼 대기라는 용량을 가지고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유전 독성 물질을 얼마만큼 관리하냐 이 수치 하나를 기억하시면 반은 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일생 동안 암이 걸릴 확률이 10만 분의 1인 값이 되겠고요 모든 변이온성 하앗물에 대해서 안전한 노출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 값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반드시 이 값을 초과하는 수치로 물질이 노출된다고 해서 이게 바람위해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로 이 꼴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바람위해가 워낙 낮은 농도의 값을 기준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바람위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TCI의 섭취에서도 이 잠재적 바람위해가 발활성이 높은 구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이런 물진들은 코어트 오브 컨셋이라는 규명을 하고 그런 종류로는 이 아페라톡신 유사 하앗물이라든지 아페라톡신 하앗물 같은 경우는 이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서 TTCI의 낮은 용도에 의해서 각각의 바람성을 나타낸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TTCI 예외적으로 이 물질 특이적인 기준치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변이온성 물순물의 섭취 허용량을 계산할 때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발 경험이 제한적인 임상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자료가 미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TTCI의 개념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준이 사실 P1이냐 P1B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대체적으로 6개월 이내 투약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발 초기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10만 분의 1의 종량 발생 위험률을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개발 후기나 18의 의약품 같은 경우는 10만 분의 1의 종량 발생 위험률을 기준으로 해서 수준으로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값들은 단일 암의 경우에서는 10만 분의 1의 수준이지만 모든 종류의 암을 다 터뜨렸을 때 평생 암의 걸릴 확률이 3명 중에 1명의 걸릴 확률로 이렇게 되게 경매한 수준이라고 노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이 기준을 사실 관리하기 쉽지는 막상 이렇게 필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걸 적용하기에 있어서 이거는 평생 동안에 이 물질들을 매일 1.5 마이크로그램씩 매일 70년 동안 동일하게 계속 노출되었을 때 위험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값이고요 그런데 약물에 따라서는 이게 평생이 아니라 한 번만 투여하고 끝나는 약물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단기로 2주만 투여하면 평생 맞을 리는 없는 그런 노출 기간이 짧은 기간에 노출을 가지는 약물들이 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출 기간을 고려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섭취 허용량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LTL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 이 가이드라는 전체적인 것은 잠재정 불순물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가능하면 불순물을 낮게 안 나오는 공정을 개발해서 관리를 하라는 게 큰 틀이고요 그거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불순물은 이렇게 관리를 하라라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려는 것보다는 공정을 잘 개발해서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공정 개발이 우선이었고요 그 이후에 공정을 개선해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공정 단계에서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발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던 그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가이드라인은 적용을 받지 않고요 다만 이미 허가받아 있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부 변경 사항이 생겨서 이 가이드라인을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몇몇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 과정에 있어서 변화인데요 첫 번째가 원료의약품 변경 신청을 고려할 때입니다 합성 경로라든지 시약 용매라든지 고정 조건 등등의 이런 변경 사항이 발생해서 CMC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런 CMC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인퓨리티 말고도 새로운 뮤타젠 인퓨리가 생성이 되거나 기존에 제시했던 인퓨리티보다도 높은 용도로 검출이 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단순히 이런 합성하는 사이트 변경에 의해서는 재평가가 불필요한 부분이고요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변경 사항에 대한 평가 요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중간제 또는 출발 물질이 재조소 변경했어도 당연히 재평가는 불필요하고 물질의 공급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평가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완제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성이라든지 제조 공정이라든지 제형 등의 일부 변경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료의약품처럼 새로운 뮤타젠 인퓨리티가 생성이 되거나 기존 뮤타젠 인퓨리티보다 더 높은 용도로 검출되는 인퓨리티가 있을 때 이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재평가가 필요해서 생겨있는 부분들은 다시 변경시켰 때 이 내용들을 당연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완제의약품은 마찬가지로 재조소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다시 재평가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인퓨리티의 변화가 있을 때만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뿐만이 아니라 임상이나 사람의 복용에 따라서 달라졌을 때 이 부분들이 적용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용량에 증가할 때 이런 인퓨리티는 투약되는 용량 약물의 용량의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 이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대 복용량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는 당연히 뮤타젠 인퓨리티에 대한 부분이 다시 기준치를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투여 기간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평생 동일하게 투여가 된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주일 정도 투여하다가 전혀 투여가 핫 되지 않은 물질이 갑자기 3결이나 6결 좀 더 롱텀으로 투여가 된다고 했다면 당연히 그 임피리티에 대한 기준치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증 변경이 있을 때도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약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넓은 범위로 포용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응증이 확장이 되어서 덜 심각한 질환으로 적응증이 확장이 된 경우 같은 경우는 불순물 허용 기준이 좀 더 이렇게 낮춰지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높은 소취 허용량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좀 더 심각한 질환 적응증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임피리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염을 부푸는 기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케이스들은 이제 1일 투여량이 변경이 없을 때 즉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ml에 한 번 투여하던 약물을 동일한 30mg을 BID나 TID로 이렇게 나눠서 투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임피리티를 다시 재평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투여 기간이 변경이 없으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투여 경로가 바뀌었을 때도 고려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거가 절대 노출량을 기준으로부터 이야기하기 때문에 투여 경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노출량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이걸 해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투약군의 그룹이 확장되었을 때도 이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부분이었다가 거기 당뇨병 환자에 소아 당뇨병 환자가 부합된다고 해서 함자 집단군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임피리티가 다시 재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에도 데이터가 기존의 허가자료 제출 이외에 다시 추가로 정보가 습득되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가이드라이너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 허용한도에 대한 용량을 새로 개선해야 될지 검토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의 약품과 완자의 약품의 임피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리티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제 불순물이랑 잠재적 불순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러한 불순물들은 또다시 합성적으로 생기는 합성 불순물이랑 분해산물 불순물로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순물을 평가할 때는 첫 번째적으로 구조가 이미 알게 된 그런 실제 불순물에 대해서 변이 원성을 1차적으로 무조건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완료하다고 나서 추후에 최종 원료의 약품이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존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 불순물을 고려해서 변이 원성을 추가적으로 판정하는 2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물 종류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합성 불순물에서 실제 불순물이랑 잠재적 불순물을 살펴보시면 실제 불순물은 RCH Q3A에서 정의되어 있는 리포팅 스레트홀더 복용 용량에 따라서 이미 Q3A 잘 아시다시피 2g 이하의 복용 약물 같은 경우는 0.5%에 넘는 것 같은 리포팅 스레트홀더를 초과하는 부분은 리포팅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불순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포텐셜 임퓨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제적으로 나오는 불순물 이외에도 출발 물질이라든지 시약 중간체 출발 물질들의 불순물이라든지 또는 예상되는 부반응 등에서 생성할 수 있는 잠재적 불순물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3A랑 Q3B에서 나와 있는 불순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 위해도 평가 입증하는 자료 요건에서는 사실 이 스레스율도를 넘어가는 불순물에 한해서 제시 0.15%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 기준치를 넘어가는 불순물에 대해서만 그거의 위해도 평가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위해도가 높지 않아도 구조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이게 대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 스타팅 물질부터 마지막 파이널 물질까지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부산물들 중간체 모든 것들을 다 리스트해보면 생각보다 리스트하는 물질들 수, 가질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최소 수십 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리스트업이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이 위해도 평가를 고려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이 금방 되는 건 아닌가 조금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미리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합성 인퓨리티 이외에도 분해 산물로서 원료의약품의 실제 분해 산물 그리고 완제의약품의 실제 분해 산물 그리고 완제라 원료의약품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의 분해 산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실제 분해 산물들의 기준은 장기 보존 조건에서 그 ICH Q3A에서 정의되어 있는 리포팅 세일 숄더를 초과하는 분해 산물에서 실제 분해 산물이 대상이 되겠고요 완제의약품은 Q3B에서 정의했던 리포팅 세일 숄더를 초과하는 수준의 분해 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분해 산물은 장기 보존 조건 하에서는 생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은 되지만 안 되었더라도 이건 잠재의 분해 산물에 포함이 되고요 또한 장기 보존에서 나오지는 않고 가약 안정성 시험이라든지 광안정성 시험에서 확인 시험에서 Q3AB에서 구조 결정 필요한 역지를 초과하는 분해 산물이 나온다 하면 이 부분도 당연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이 되는 물질들은 다음 섹션에서 알려져 있는 뮤타젠이 포턴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실제 불순물이랑 잠재적 불순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평가 방법은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그래서 대상 물질들, 프로세스 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합성물이라든지 분해 산물이라든지 들어가는 물질들의 리스트를 먼저 하시고요 이런 물질들 중에서 얘의 위에도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이런 관련 문헌 자료, 리얼 데이터가 있는지 이제 서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각각의 물질들에 대해서 서치를 했었을 때 이 물질들이 기존에 유전독성 관련된 자료들이 보거되어 있으면 그 물질들은 1, 2, 3, 1, 2, 5번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조가 없으면 기 자료들이 없는 경우들은 이거에 대해서 포텐셜을 확인할 수 있는 Q4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포텐셜을 확인해서 클래스를 3, 4, 5로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인퓨리티를 이렇게 5가지 클래스로 크게 나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람성과 변이온성 물질이 모두 다 존재하는 확인된 물질은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고 이 물질들은 이 각각 물질들이 나와 있는 독성시험 결과의 리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물질별 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클래스 2는 바람성 관련된 자료는 없지만 변이온성이 양성으로 확인된 물질들은 클래스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AIMG 양성시험의 결과 데이터가 있는 물질이 되겠고요 이런 물질들은 당연히 TTCR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변이온성이나 바람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서 음성으로 확인된 물질들은 클래스 5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물질들은 비변이온성 물질이기 때문에 ICAC Q3A, B 규정에 따라서 관리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가 없는 클래스 3랑 4에 해당되는 물질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Q4 프로그램에서 어떤 포텐셜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그 프로그램 결과에서 변이온성 구조가 있다 예측이 된다고 떴었을 때 그 변이온성 구조가 주성분인 API 유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 API 유료가 아닌 건지에 따라서 클래스 3와 4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변이온성이 주성분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클래스 3로 분류가 되고 그 물질 특이적인 변이온성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이온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그냥 TTC로 관리할 수 있으면 TTC 아래로 수치를 관리하면 되고요 만약 TTC 아래로 관리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면은 AMG 시험을 직접적으로 인비트로 시험을 실시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결과 양성으로 판단이 되면은 AMG 리얼 데이터가 생성되는 거니까 클래스 2로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AMG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은 AMG에 대한 변이온성에 대한 구조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니까 클래스 5에 분류가 되어서 ICH Q3AB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MG 시험에 관련해서 노트 2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불순물의 변이온성 평가하는 그 AMG 시험은 기존의 독성 시험에서 평가하는 AMG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ICH S2와 OECD 471의 방법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토콜을 확립해서 하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모든 시험들은 GLP 규정을 준수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들이 조재물 분석부터 해서 마지막 그 분류까지 모두 GLP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시험이 GLP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쓸모없는 건 아니고요 데비에이션에 이런 부분들을 붙여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 원칙은 GLP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할 때 반드시 풀 시험에 대해서 모두 딱 맞춰서 GLP 시험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언락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그 구조에 특히 시험균주 감수성이 확인된 균주가 있다면 그 균주를 줄여서 해도 됩니다 AMG 시험은 아시다시피 살모네라나 이콜라이 균의 5균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경고구조가 특히 어떤 특정 균주에 대해서 양성의 가능성이 센시티브하다고 하면 그 균주에 국한돼서 실험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물을 가지고 십조적으로 실험한 실험은 사실 AMG 시험은 GLP 인증을 받은 그 CRO들이 많다 보니까 위탁에서 하는 부분이 어려움은 없는데 이 물질을 사실 합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합성되는 물질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 임퓨리티 같은 경우는 워낙 나오는 디테이션 안으로 잡고 임퓨리티를 별도로 합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AMG 시험은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실험 시효량이 적어도 몇백mg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별도로 이 시험을 위해서 따로 합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는 할 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그 임증되었다라고 그 자료를 활용 가능한지는 사실 좀 괜찮습니다 일단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해서 합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라라고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3에서 보시면 앞에서도 AMG 시험에서 양성이 나오는 물질은 TTC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기준으로 관리를 쭉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불순물의 경우 같은 경우는 TTCR로 관리하기 힘들어서 디텍션 리밋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도저히 관리가 안 될 때 이런 부분들은 그럼 그 차후에 그런 포더 스터디는 어떤 게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피트롤 상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이 물질이 반드시 임피보에서도 양성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더 스터디로서는 임피보 실험으로서 음성임을 입증하면 이것은 음성으로 분류되어서 비변이 원성으로 다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피보 실험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선 나와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나의 내 실험에 적합한 만의 모델이 있다면 적정한 그런 근거를 대서 별도의 다른 임피보 실험을 대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이거 이외에는 잘 뭐 행해지는 경우가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포텐셜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큐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물질들의 독성 시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구조를 알고 있으면 구조 정보를 넣어서 그 구조 기반으로 해서 기존 알고 있는 자료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 독성 포텐셜을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많은 문원들이 예측력이 신뢰도가 되게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으로 자료로 제출해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이게 서로 큐사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험을 기반으로 한 듯 독성의 MOA라든지 아니면 독성의 그런 물리 특성 그런 독성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익스포트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앗물의 물리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통계 기반의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혼합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물질들은 이런 모델들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예측력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물리학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 통계 기반의 것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예측 좀 더 나은 예측력으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런 연구들이 워낙 복잡한 수식을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예측했다라는 예측 근거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해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이게 익스포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거와 반대로 예측력은 조금 떨어지지라도 그게 어떤 구조의 어떤 모드 오브 액션으로 통해서 이런 독성이 예측되었다라는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장단점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규제 기관에서는 서로 보완진 두 가지 종류의 이상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혼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믹스되어 있는긴 하지만 이걸 돌렸을 때는 하나의 데이터로밖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드에서는 그래서 혼합보다는 아무래도 각각의 익스포트 기반이랑 통계 기반의 각각 프로그램을 하나씩 써서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들어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덱사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덱사 쪽에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덱사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덱사 쪽의 프로그램은 과거에서는 사실 익스포트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덱사랑 사라라는 프로그램이 통계 기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한 프로그램을 돌리면 두 개의 결과를 각각 나오고 그걸 종합해서 얘가 카테고리가 뭐다라는 결론까지 도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멀티 케이스 여기에 보면 통계 기반의 멀티 케이스가 있는데 이 멀티 케이스도 초반은 통계 기반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멀티 케이스도 프로그램을 돌리시면 여기 통계 기반과 익스포트 결과가 모두 다 수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리스코프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리스코프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반들의 결과가 각각이 도출되고 그거의 종합 결과까지 모두 도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료 프로그램 말고도요 공개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궁금하시면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은 다시 보내드릴 수는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회사들이 각각의 그런 노하우를 해서 프로그래밍에서 결과를 도출하다 보니까 각오 몇 케이스 흔치는 않지만 간혹 동일한 물질들을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여력이 되시면 만약에 서로 이게 통계 기반이랑 그 다음에 익스펄트 기반의 동일한 결과가 아니고 잘 모르겠다라는 등의 이제 예측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더 어디셔널로 돌리면은 또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만 고집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료 프로그램과 공개 프로그램 차이는 공개 프로그램도 무료이긴 하지만 약간의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틀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깔고 그 프로그램 직접적으로 돌리고 그 결과를 정리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예측력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사 프로그램을 보면은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서로 보완적인 두 가지 종류의 큐사 예측 시스템을 사용해서 반드시 제출을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돌렸을 때 구조적 정보가 경보가 없다라고 뜨면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클래스 5로 분류가 되어서 이것들은 비비연이원성에 해당이 되므로 기존의 ICH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면 되는 거고요 경고 구조가 뜬다라고 하면은 이 물질 자체가 변이원성 불순물에 해당이 되므로 얘가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을 AMG 시험을 해봐야 되고 그게 음성이면 추가적인 유전 독성 관리는 필요 없는 클래스 5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양성이 나왔을 때는 위에도 평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클래스 2에 해당이 되는 걸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 또는 이런 관련된 하암물이 공통으로 경고 구조가 있는 즉 물질 API에 관련된 경고 구조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API가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은 저희가 IND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거기에 대한 음성 결과가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확인이 됐다고 해서 클래스 4로의 비변이원성 불순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결과 해석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다시 결과가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리스크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클래스 1, 2, 3는 이 변이원성 불순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변이원성 불순물에 대해서 섭취 허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칙은 TTC 기반으로 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TTC 기반으로 산출된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하루에 매일 섭취를 하는 수 있는 양은 1.5 마이코그램으로 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만을 거의 그 위해성이 거의 무시할 수준의 되게 보수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론상 바람 위에의 평생 노출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 10만 명의 1회 확률로 바람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값이 되겠고 이것들은 모든 대부분의 의약품 관리에 사용되는 허용 한계 값으로서 기본 값으로 사용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기 투여에 이용되는 의약품의 바람성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Q, 클래스 2, 3 적용을 받아서 이 값을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클래스 1에 해당되는 물질은 각각 물질 특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그 물질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 값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람성 양성 데이터를 가진 변이온성 같은 경우는 그 물질 특이적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하는 방법은 노트4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칼시노루 제니스틱 포턴실을 가지고 이런 리리안 익스플로러를 계산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규조기관에서 사용하는 다른 항입된 평가기법을 이용해서 섭취 효용량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TD50을 이용한 선형외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TD50이라고 하는 것은 종량 발생률이 50% 되는 용량을 의미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람위의 확률이 2대1인 것과 동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TTC 개념처럼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종량이 유발되는 확률인 경우에는 이 TD50을 5만으로 나뉘면 동일한 확률을 값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 예를 보시면 에틸렌 옥사이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물질의 그 바람성 시험 데이터를 봤었을 때 레드 바람성 시험에서 종량 발생률이 TD50은 21.3BG로 산출이 되었었고요 마우스의 TD50은 63.7로 나왔었을 때 이 섭취 호용량을 산정, 사람에서의 섭취 호용량을 산정을 할 때는 좀 더 센시티브한 값을 나타내는 레드 값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레드 TD50을 사용을 하면 21.3mg per kg를 앞에 이야기했던 수식에 대해서 5만으로 나누면 하루에 kg당 0.42mg per kg로 섭취를 할 수가 있다는 섭취 호용값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사람 기준으로, 사람 기준 몸무게 50kg으로 한산을 했었을 때는 사람이 하루 동안에 섭취할 수 있는 섭취 호용량 21.3mg으로 허용 한 개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TD50 말고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BMDL 10%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섭취류에서 10%의 암 발생률을 일으키는 용량을 의미를 하고요 이것을 할 때는, 이 값을 이용을 할 때에는 동일하게 10만 분의 1의 확률로 바람 위해를 보일 때는 이 값에다가 만을 나누면 동일한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WHO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값들을 통해서 인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람성 데이터 말고도 이런 용량 반응 곡선이 너무 리얼리얼하거나 스레셀드가 입증된 그런 유선 독성 인퓨리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1인 로출 허용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은 잔류 용매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최대 무 작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를 보정을 하고 불확실성 개수인 F1부터 F5까지 각각을 사용해서 하고요 이거는 다음 세션에 아마 연자분이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류 용매에서 수식이 나왔으니까 각 불확실성 개수가 각각의 뭐가 의미되고 어떤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값이 얼마가 넣어야 될지는 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음물 특이적으로 위에 평가 계산의 섭취 허용량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허용의 바람성 위에가 두근한다라는 부분들이 잘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 기간들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섭취 허용량의 한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1일 섭취 허용량이 만약에 15마이크로그램 퍼 데이인 경우가 있다면 이 물질이 투여 기간이 1에서 10년일 때는 이 정도의 투여 양을 가능한 섭취 허용량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1개월 이하로 단기로 투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부분들은 전체 그 부분 중에서 전체 API 양 기준으로 했을 때 0.5%를 넘지 않는 즉 더 낮은 값으로 그 섭취 허용량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노출을 기준으로 TTC를 제시를 한다 그러면 그 노출 기간에 대한 섭취 허용량을 제한해서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가이드라인의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1일 섭취 허용량인 1.5 마이크롬 퍼 데이는 이 사람 수명을 70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70년 동안 매일매일 균등하게 노출해서 발암 확률이 10만 분의 1이라는 일대에 산출된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각각의 섭취 허용량을 기준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헐적 투여가 이루어지는 물질인 경우에 1일 허용 한도가 투여 기간 대신 간헐적으로 1일 허용 한도를 투여 기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총 횟수를 기반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된다 그러면 얘가 투여 기간이 2년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1년에 52번이 되고 2년이면 105번 그래서 104일 투여가 되는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 TTC라는 것들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다시 한 번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섭취 허용량과 투여 기간의 함수로 계산된 이론산 값인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바람위해가 발생하는 변이온성 물순물의 양을 이제 리니얼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투여 기간이 70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하루의 섭취 허용량이 1.5 마이크로그램이지만 단에 쓰는 리니어로 역산을 하면 3만 8천까지 되고요 하지만 임상 초기인 투여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적용, 위해도를 넓게 평가해서 이런 100만 분의 1 수준까지도 바람위해성을 확립을 하다 보면 임상 초기에는 좀 더 많은 허용량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에 따라서 적용되는 제시 허용량에 따라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초기에는 10만 분의 1의 리스크 레벨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레이트 스테이지에서는 10만 분의 1의 리스크 레벨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상 일상에서의 요즘엔 임상 스테이지별로 이 부분들이 다 자료를 갖춰야 되는데요 10살 이내에 투여되는 피원 임상 같은 경우는 모든 불순물에 대해서 이런 관리 방법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다 구축될 필요는 없고요 초반의 임상 시험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람원성이나 유전독성 자료가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만 불순물에 대한 허용한도만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임상 단계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별도의 원, 투 뿐만이 아니라 클래스 쓰리 등의 퍼더 스터디 관련 모든 자료들이 단계적으로 더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은 뒤쪽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켓에 나와 있는 물질들은 허가된 예약품들 같은 경우는 10만 분의 1의 확률로 리스크 레벨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시 그렇다고 해서 이미 시판을 허가받은 물질들을 다시 재평가할 건 아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추후에 변경 사항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걸로 기준을 잡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한도의 예시인데요 임상에서 의약품들이 각각 어떤 투여 기간의 시나리오를 가지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했는데 반드시 이거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없애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취제 같은 경우는 일생 동안 아무리 수술할 때 말고는 사실 마취제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평생 동안에 내가 마취제를 30번 이상 맞을 일은 잘 없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 최근에 좀 바뀐 부분은 이 에이즈 치료제인데요 에이즈 치료제는 사실 원래 처음에는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실제적으로 이 에이즈 치료제들이 보면 시장에서 필드에서 환자들이 적용을 하다 보면 5에서 10년 정도 약을 맡다 보면 이런 의약품의 내상이 바뀌어서 그 10년 이상 한 약물을 투여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확인되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투여 기간에 에이즈의 치료제는 이거에 대한 기준으로 자시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알차이머의 경우더라도 알차이머 치료제에 따라서 중증에 대한 알차이머 치료제인 경우에는 이 환자의 생존 수명이 초기 알차이머 환자보다는 당연히 짧은 거가 반영이 되어서 그 허용한도 당연히 여기에 케이스를 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물질에 내가 속하는 이 치료제 그 의약품의 카테고리를 어디로 기준을 잡을지 투여기간을 잘 이렇게 리뷰하셔서 거기에 적정한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런 TTC 기반의 섭취 허용량은 당연히 개개의 불순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불순물이 3개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지만 3개 이상의 불순물을 합쳤을 때의 섭취 허용량도 제한이 있겠습니다 불순물이 사실 클래스 2, 3에 포함되는 합수는 3개 이상의 불순물이랑은 당연히 클래스 2, 3에 해당되는 것만 포함이 되고 클래스 1은 별도이고 나머지 미확인된 물질은 당연히 규정을 받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클래스 1, 2, 3 중에서 클래스 2, 3에 해당되는 불순물이 3개 이상 또는 5개, 10개인 경우는 잘 없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경우에는 각각의 위해도를 개별로 하더라도 이런 위해도들이 커트라인인 1.5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면 그게 만약 10개가 된다고 하면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위해도를 또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불순물이 나왔을 때는 그 커트라인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 관리도 하시고 거기에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3개 이상에 해당되는 불순물들 합에서의 그 커트라인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 팩타 둘 중에서도 예외사항이 항상 있는데요 내가 섭취할 허용량을 제시하는 이런 불순물들이 다른 소스에 의해서 증가할 찬스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섭취 허용량을 좀 더 높게 설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섭취 허용량을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증 질환이라든지 감소된 기대수명 늦게 발병한 망선 질환들은 대안의 치료가 제한되어 있는 특이적인 뭔가 특별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섭취 허용량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코어트 오브 컨선이라는 물질 계열들 특히 강한 발압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 계열들 같은 경우는 TTC 이하로 적용되는 각각 물질 특이적인 허용 한계를 제시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리 전략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의 관리 전략은 불순물을 잘 관리하자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런 불순물들이 안 나오게 일단 공정 개발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발생했었을 때 그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전략에서는 아래 사항들 뭐 이제 원래 특성이라든지 나의 공정 프로세스를 잘 위해서 그게 이제 가능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그 관리 전략을 세울 때는 당연히 불순물 클래스 1, 2, 3에 대한 불순물인 경우에는 이런 불순물들이 위에도 평가보다 제시하는 부보다 허용 한도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증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런 그 관리 전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Q9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더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료 의약품에서의 관리 전략을 보면요 그 관리 전략을 크게 이제 네 가지 옵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이 우리가 나오는 이런 불순물들을 그냥 원료 규격에 삽입을 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매 시험마다 생산되는 배지에 대해서 기준 시험을 실시를 해서 잘 이렇게 그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를 입증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뭐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들이 매번 배지마다 API 뭐 순다 합류 여러가지 모든 시험들 COA에 내는데 거기에 불순물 이 GTI까지 넣으면은 너무 이제 시험 부분들이 많아지니까요 필요하면 꼭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기적 검증 시험이라고 해서 이런 그 배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 주기를 가지고 시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 Q6A에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은 이런 원료 규격의 불순물 기준으로는 이제 설정하진 않지만 이런 출발 물질이라든지 중간체라든지 이런 규격이나 공정 과정에서 시험 테스트를 해서 잘 관리되어 있다고 적합 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부분들을 시험 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세 번째의 경우에는 불순물 기준에 설정하진 않지만 이런 허용 한도보다도 이렇게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중간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응성에 순간적으로 높이 나왔다가 없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걸 근거를 제시해서 허용 한도보다 높게 관리하지만 그 위에는 또 안 나타난 나라를 입증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옵션 네 번째에서는 아예 관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거는 당연히 과학적 타정성이 제시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누가 봐도 이 물질은 아 이 반응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없구나라를 인지하는 물질 같은 경우는 이 기준 설정에 넣지 않아도 되는 물질도 존재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옵션 산사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예외적으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해도 된다라는 그 지지할 분석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공정들에 비해서 입증 자료들을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증 타당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옵션 투로 허용 기준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디텍션 리미디아로 나오는 부분인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워낙 낮은 값이라서 디텍션 리미디아로 관리가 된다라는 걸 제시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원료 규격에 불순물을 넣어서 매 배치마다 검사를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주기적 시험 또는 스킵 테스트라고 해서 주기적 검증 시험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거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우리 공정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 가이드라인보다는 Q6A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걸 참조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불순물은 당연히 그 불순물에 대한 관리나 자료 공정에 이런 부분들을 다 자료를 갖춰야 되는데 그럼 잠재적 불순물은 어디까지를 자료를 입증을 해야 되냐 라는 게 관건인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잠재적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 시험 안정성 시험을 할 때 장기 안정성에서는 이 아닌 가속 안정성 시험인 이 조건에서 나오는 물질들 중에서 리포턴 리밋 이상으로 디텍션이 되고 그게 장기 안정성 시험에 잠재적으로 과학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물질들은 잠재적 불순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런 불순물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그 규명된 구조를 가지고 반드시 이 위에도 평가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 후에 승인된 제품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상 개발 단계에 따라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야 되고 어느 만큼의 자료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뒤에 단계 되면 공정도 좀 더 디테일해지고 그런 관리들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구축이 되니까 좀 더 디테일한 많은 자료들을 공정관리체에서 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발 초기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들이 공정이라든지 공정도 이제 막 확립된 단계다 보니까 그런 공정 연구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이 많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도 평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TTC 개념이라든지 기존의 자료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제시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시판이 되고 후기 임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점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시해야 되는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4일 이하의 임상 1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아연이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는 클래스 원투 불순물과 그리고 코어트 컨서네로 알려져 있는 불순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은 적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물질이 우리 불순물에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이게 얼마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위에도는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14일을 초과하는 임상을 하시거나 P2A의 약교 시험을 들어가는 규모가 커지는 임상으로 규모도 커지고 투여 기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클래스 원투 코어트 컨서넥의 물질뿐만 아니라 클래스 쓰리의 불순물에 대한 정보도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큐사 프로그램을 돌려서 클래스 쓰리 로 구명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정보 리스트를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단히 임상이 들어가는 투비부터 이 큐사 프로그램을 평화된 항목뿐만이 아니라 구조목록 그리고 이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관리 계획까지 이 단계에서는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제시된 이거가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MD 시험 결과도 이 단계에서는 같이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이 허가할 때는 당연히 다 포함해서 CTG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큐사 프로그램 시스템 결과에서 클래스 4호까지 나오는 모든 물순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데이터 근거 부분에서 다 리스트업을 하셔서 각각의 클래스와 각각의 호용 한계 이런 부분들을 다 목록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양식을 제시할지는 가이드에 보시면 예시가 나와있을 때 그 양식을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 수석 연구가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